룩기 1, 2, 3, 4장을 돌아보며 예수 심장 찾아갑니다. 동해 주님 오늘도 호흡수신이 감사합니다. 룩기 1장, 2장, 3장, 4장을 다시 기억하며 저의 심장의 온도를 높이는 이 시간을 허락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고향을 떠났다가 이방 땅에서 빈털터리가 되어 다시 고향을 찾아 돌아오는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는 룩을 함께 동행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룩에게 보아스를 보내십니다. 인생 마라를 맛본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룩과 보아스를 붙이셔서 복을 주십니다. 주님, 저 동행의 곁에는 남편과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의 남편, 자녀가 숙복 동의라는 것을요. 저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제 심장 온도가 올라갑니다. 룩기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나의 심장의 온도가 올라가야만 예수의 심장을 의식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심장을 의식받아야만 나와 같은 상처를 가진 형제 자매에게 수혈을 할 수 있음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저 동행이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요를 저에게 이식하여 주시고 따스한 저의 혈액을 아픈 이들에게 수혈하기 위해 훈련 중임을 새삼 깨닫게 하십니다. 쿵쾅쿵쾅 저의 심장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